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릭 라브라는 유선 핀 마이크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DSLR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게 아이릭 라브라는 유선 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핀 마이크 인데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오디오 단재에 꽂아서 이 마이크를 오킷에서 착용하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마이크 선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 연장선까지 같이 대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조금 더 나은 음질을 기대하신다고 하시면 이 아이릭 라브라는 유선 핀 마이크 대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